액체볼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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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기 액체볼펜 액체볼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액체볼펜 액체볼펜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요즘 핫한 액체노트 액체노트 그거 다음 시리즈 액체볼펜이죠 미국의 영국의 어디 나라인지 모르는 아내 이쁜 아줌마가 액체볼펜 만드는 걸 했는데 정말 정말 이쁘더라고요 자 일단 준비물 소개 짠 공병 이 공병은 화장품 가게에 가면 흔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클레이 그 다음 핀셋 그 다음에 글리터 글리터 반짝이 입어 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통 그 뚜껑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딱 있어요 딱 액체볼펜 만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구멍에다가 볼펜 심을 그냥 또 꽂으면 돼요 쭉 그리고 꽂고 나서 뒷부분 막아줘야 돼요 라이터로 앗 뜨거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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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딱 꽂아주면 됩니다 뽁 뽁뽁뽁뽁뽁뽁 네 다 들어갔군요 끝 이러면 그냥 진짜 끝이에요 그럼 이제 밀봉 시키고 아이클레이로 저 볼펜 앞부분을 앞부분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 말아가지고 볼펜 앞부분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 준비한 저거 뭐고 핸드 머시기 저거를 쭉 부어가지고 액체를 만들어주시고 쭉쭉쭉쭉쭉 다 부었어요 그 다음 이제 시공색소 원하는 색깔죠 파란 색깔이 좋으므로 파란색을 타겠습니다 자 썩어 썩어 아 그 전에 글리터 반짝이풀도 좀 넣어줄게요 이제 진짜 썩어 썩어 똑똑똑 쳐주시거나 뭐 이러면 벌써 완성 끝 그냥 끝이에요 이게 별거 없죠 근데 진짜 이쁘다 애가 지금 이제 글자도 뭐 나름 잘 써져요 근데 왜 안 써지지 글자가 왜 안 써질까 뭐야 이거 글자가 왜 안 써지지 네 여러분 오늘 뭔놈에 이렇게 써지지도 않는 액체 볼펜을 만들어 오 나온다 갑자기 또 나오네요 얘가 사람이랑 밀당을 좀 하네요 정말 글리터 글리터하고 반짝반짝해고 이쁘지만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실험을 해볼지 댓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빠잉 공대생 고맙습니다 그istic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